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그로부터 25년, 한 편의 소설이 세상의 이목을 끕니다 한국인 유일한을 모델로 쓴 펄벅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갈대는 꺾여도 꺾여도 되살아난다 펄벅의 소설 살아있는 갈대의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한국인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펄벅은 왜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이었을까요? 기업인 유일한가 펄벅의 특별한 우정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는 펄벅의 고향 마을입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녀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펄벅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받은 상패들은 20세기를 풍미했던 그녀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가였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메달이네요 펄벅은 남성들이 지배하던 문학계에 해성처럼 나타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양인들에게 생소했던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말이죠 미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펄벅은 한국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펄벅의 유품 중에 한국 관련 자료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인데요 펄벅은 한국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기술의 인생을 담당합니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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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그녀는 여러 가지 기술의 인생을 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자주 visitED? 그녀는 50여 나라에 visitED? 그녀는 50여 나라에 visitED 그녀의 모든 것들은 한국의 가장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1960년대 펄벅은 한국을 8차례나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문학의 인사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 어린 학생들과도 만났고 한국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을 소재로 한 책도 여러 편 집필했죠 그녀는 한국의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책을 읽고 그녀는 한국의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책을 읽고 그녀는 첫 번째 책을 읽고 그녀는 10 pages long 그녀는 한국의 인사에서 스며 bod COVID-19 신사 JP she 그녀는 강성 갈를 읽고 그녀는 한국의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인cias 항상 세raft 만하게 우리에겐 기업인으로 더 유명한 유일한을 모델로 한 소설 살아있는 갈대 펄벅은 주인공의 입을 빌려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님과 제가 대나무밭을 권일곤 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죽순을 꺾어놓으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꺾인 죽순은 다시 도단하지 않는다 그 대나무들은 속이 빈 갈대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갈대는 꺾여도 꺾여도 되살아난단다 유일한은 한국에 대한 그녀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0년의 우정이었죠 자신이 구체적으로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을 한 한국 남성인 거죠 굉장히 깨어있고 모던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펄벅은 미국 유명인들에게 유일한을 소개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을 알자 잊혀진 2500명인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본인 스스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학의 선구자가 펄벅여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아시아에 대한 서양인들의 편견을 깨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아시아라는 제목의 잡지를 참관한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 잡지에는 한국의 우호적인 글이 자주 실렸습니다 유일한의 글도 몇 차례 실렸는데요 그는 한국의 중요성을 매우 호소력 있게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펄벅의 지지를 받으며 한국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미국 사회에 호소한 유일한 그의 글은 매우 뛰어난 국제 감각과 현실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100년 전 미국의 관문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엔젤 아일랜드 이곳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심사하는 이민국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asey 안녕하세요, welcome 와, it's a huge bell 그리고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this was a fog bell it was here to help protect ships from crashing into the dock that was here it went about 200 feet out into the water and it's like a lighthouse yeah, exactly this is Angel Island watch out and can you briefly explain about this place Angel Island Immigration Station yes, the Angel Island Immigration Station was open for 30 years from 1910 to 1940 and its job was to process immigrants coming to San Francisco but if everything was in order when you arrived you could go straight into San Francisco everyone else was sent here these are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mmigrants? yes, people came from all over the world about 80 different countries but there were a pretty significant amount of people that came from Korea and they would have come across mainly from China because it was so hard to get the papers to be able to leave under Japanese occupation most people would come into China and come across to San Francisco from there so they come to United States with a paper, proper paper most of them because it was so hard to get permission under the Japanese-run government 돈과 자유 그리고 앞선 묵물에 대한 선망 미국 땅을 밟은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매우 다채로웠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그 행렬에 9살 조선 소년도 있었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미국 유학 20명 정도가 정원인 방이었지만 실제로는 두세 배가 훌쩍 넘는 이민자들이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사에 통과한다는 보장도 기약도 없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습니다 보통은 두 달 정도 걸리는 심사가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수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하루가 1년처럼 길었을 시간 소년 유일한의 심정도 이 기둥에 새겨진 마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국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어린 장남을 유학 보낸 아버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눈앞에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배 안에서 아버지가 환전해준 미국 돈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나날 많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겪는 동병 상련이었습니다 깊이 잠든 천사 섬아 내 노래를 듣는가 못 듣는가 아무리 미국이 좋다지만 이렇게도 구차하단 말인가 내 어머니 아신다면 얼마나 놀라실까 유일한은 우여곡절 끝에 네브라스카 한 시골 마을에 정착합니다 미국 선교사들과 한인들이 도왔습니다 유일한을 받아준 미국인 농장주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장의 허드렛일이 어린 유일한의 몫이었습니다 청교도적인 삶이 몸에 밴 집주인이 야박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목숨을 걸고 바다도 건넜고 무일푼으로 감옥 아닌 감옥살이도 견뎌낸 유일한이었습니다 농장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일한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를 생각했습니다 시련 속에서 더욱 굳센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타구 생활은 더 힘들겠죠 부모 없이 보내는 게 문화가 완전히 다르니까 새로운 문화 속에서의 이질감 왜 우리는 나라가 없냐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거 국가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빼 사무쳤겠죠 서러움과 그리움을 달래준 건 기도였습니다 유일한은 굳은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생활비를 벌었고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저희는axAP doświad describing nursing aston ann군 다시 에어쇼可以 아주 쉬운 일 occuren μα을 적용하기 위해 ologist 건물은 사라지고 빈터만 남은 옛 고등학교, 당시의 기록들은 새로 지은 학교에 있었는데요. 유일한은 학과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영어와 역사는 90점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역사 점수가 시선을 끕니다. 나라를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며 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고등학생 유일한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풋볼팀의 주전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미식 축구팀 주장으로 활동할 만큼 운동 능력도 좋았던 그는 몸집이 큰 미국 학생들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졸업 앨범의 소개글은 동료와 경쟁자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친근한 동료인 동시에 위협적인 경쟁자였죠. 유일한의 강인함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헤이스팅스 대학교 캠퍼스에 개설된 한인 소년병학교 출신입니다. 소년병학교 하루 일가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건물. 소년병들이 아침에 기사에 일어나서 제복을 갈아입고 여기에 일렬로 씁니다. 계단에다. 계단에 서서 서로 점호를 마치고 인원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죠. 15부터 18살까지의 한인들로 구성된 소년병학교는 매일 제식 훈련을 하면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군가도 불렀습니다. 한인 소년병들은 독립군에게 요구되는 군사훈련, 체력훈련과 함께 전후에도 배웠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젊은 독립운동가 박용만 그 당시에 그 설립 목적을 어린 나이 유일한 선생이 계속 박용만 선생하고 지내면서 그거를 완전히 배운 거죠. 그 이름하고 지덕체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박용만은 유일한을 독립운동으로 이끈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박용만의 영향은 절대적이에요. 박용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무주의적 군인다운 정신들. 그리고 나라의 사랑에 대한 애국심, 민족에 대한 걱정과 또 민족을 위한 헌신, 일의 자세들. 이런 것들은 다 박용만을 통해서 배워놓은 거예요. 핏줄을 나는 그 이상의 관계라고 저는 봐요. 어린 나이에 그 민족 사상이 투철한 박용만 선생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그분하고 계속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헤이스팅스 대학교는 현재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해 강의실 하나를 한국 역사관으로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헤이스팅 칼리지에서 독립운동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 특히 현재, 미래까지, 한국 현재 발전상을 붙이고 저쪽에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100년 전,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설립한 미주지역 최초의 소년병학교.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소년병학교는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사의 일부입니다. 여기 군사학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박용만 선생이신가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죠. 여기 팔 이렇게 끼시고 있으신 분. 다리 이렇게 내리고 계신 분. 네, 내리신 분이에요. 장군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천대처럼 알고 있지만 투스타 그러기 보다는 하나의 교관, 개념을 해서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 왼쪽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외교론과 무장투쟁론. 독립운동 방식은 달랐지만 소년병학교엔 한 마음이었던 두 사람. 그리고 옆에 빨간 동그란데 있죠? 가장 어려 보이는, 저분이 유일한 선생님이세요. 최연소 입학생 유일한은 소년병학교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투사만 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선 독립을 원하는 거지만, 또 독립 이후에 또 다른 역사에 이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같이 교육을 시킨 거죠. 그 가운데 첫 열매라고 생각하는 분이 유일한 선생님이시죠. 소년병학교의 내무반인 기숙사.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었던 교회. 아침마다 조국 독립의 천병이 되겠다, 맹세했던 재식 훈련장. 유일한은 조국의 독립을 제 손으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헤이스팅스의 지역사회는 유일한과 소년병학교를 지지하고 후원했습니다. 지역 후원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한인 소년병들은 주요 성교 대상이었죠. So this is the sanctuary of our church where the Korean youth who were here would come and be part of the church worship services. And they would also come here and do, they did a play here at the church. And so this would have been the place where the Korean students would have put on their play. 연극의 제목은 안중근 의사전. 안중근 의거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창작된 연극은 성황리의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인 백여 명, 한인 오십여 명이 객석을 가득 채웠는데 공연 중간중간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기록 속 소년병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 기록과 수집한 자료들은 소년병 학교 후원자들과 설립 과정, 소년병 학교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교회 기록과 수집한 자료들은 소년병 학교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것일까요? 아멘 평안남도 평양 출신, 네이지 28년생, 북 네브라스카주 거주 일본 도쿄에 있는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발견된 보고서 내용입니다. 불령선인은 불량하고 불운한 조선사람이란 뜻이죠. 이 불령선인 명단이 적혀있는 보고서에는 요주의 사찰대상 유일영이 있습니다. 유일영은 유일한의 어릴 적 이름인데요. 유일한이 일본의 감시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소년병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소년병 학교가 그만큼 일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10대에 불과한 소년까지 감시했던 일본. 그러나 유일한이 독립운동 전면에 등장한 건 필라델피아에서입니다. 화려한 도심 밖 오래된 골목.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한 장면을 장식한 리틀 극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극장으로 사용 중인 건물 벽면. 동판의 기록이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시간대학 졸업반 유일한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겨요. 독립과 열망이라는 어떤 어떤 결의문이 있는데 그 결의문의 기초 책임자로서 유일한을 맡겨요. 결의문 제목은 한국민의 목적과 열망. 초안을 쓴 유일한은 독립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사흘 동안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영화에 능통한 유일한이 결의문을 읽습니다. 미국의 한국 독립운동을 알리고 상하이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21살 청년 유일한은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이승만 등 독립운동가들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서재필의 추천으로 대안인 자유대회 결의문 초안 작성작업에 참여했고 대회장에서 직접 낭독도 했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속엔 늘 조국이 있었던 겁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중국인 대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숙주나물 통조림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신통치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몰던 트럭이 백화점 진열장에 추돌하자, 그는 이 사건을 홍보 기회로 활용합니다. 매출은 50만 달러로 수직 상승했죠. 20년 만에 금의 환향. 그러나 조국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했고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는 소아과 의사인 아내와 귀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이란 회사를 설립합니다.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 유일한이 갑자기 미국으로 떠납니다.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유일한이 다시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건 1941년. 그는 왜 갑자기 하던 사업을 접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요? 유일한이 미국으로 떠난 건 일제의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일제는 그가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주 독립운동의 구심점.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김호와 김영순. 그리고 이름 없는 동포들의 기부금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자금줄이었습니다. 당시 미주 지역 한인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냈습니다. 해외 독립자금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제국의 국민으로 자주권을 인정받았던 경험이 이들을 하나로 단합시켰습니다. 유일한 역시 매년 2,200불의 독립운동 자금을 냈습니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그로선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유일한은 맹호군 창설도 주도합니다. 미 육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은 150여 명의 한인들이 독립전쟁 훈련에 돌입했죠. 맹호군을 만들어요. 유일한 박사가 제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부의 집행위원으로 본인이 어려서 박영만 장군으로 버튼 군사작전에 대한 그 컨셉을 로스앤젤리스에다가 그걸 만들어요. 8월 29일은 국치일. 미국 한인들은 나라를 빼앗긴 이 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1942년 LA시청 국기계양대에 태극기를 올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현기식에 그 기념식장에서 유일한 박사님께서 조성황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부장의 축사, 미국 주정부의 고위 장성들 그분들이 주변으로 초청을 해서 왔고 그 당시에 식민지로 와있던 나라들 국민들의 대표들이 나오고 한인사회 그 당시에 대한인 국민의 흥사단 모든 단체 대표들이 여기서 다 나와서 그 태극기 올라갈 때 박수를 치고 아주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기식이란 국기계양식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식민지 국가 중 최초였습니다. 이날 유일한은 맹호군을 대표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축사를 대신 낭독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자랑스럽고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유일한은 한국의 공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에 대한 유니폐의 성을 부정시켜주기 위해 한국의 국가에 대한 유니폐의 성을 부정시켜주기 위해 국가의 정책을 통해 국가의 정책을 향해 국가의 정책을 향해 어렵게 모은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며 조국 광복의 의지를 불태웠던 유일한과 동료들. 같은 해 유일한은 특별한 동지를 얻게 됩니다. 바로 푸른눈의 독립운동가 펄벅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미국을 공격한 적으로부터 침략당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력은 지난주에 대한 공격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중국에서의 전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우선 필요했고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측면에서 유일한과 펄벅은 딱 맞는 존재였던 거죠. 1942년 CIA 전신인 미 육군전략처 OSS 자문단 회의에 펄벅과 유일한이 참석합니다. 동지죠. 전우. 전우죠. 중국을 너무나 잘 아는 펄벅. 한국인인데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조국의 경성에 제일 먼저 내가 가고 싶다고 애국열에 불타고 있는 한국인. 두 사람은 한국과 중국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활약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장점과 욕구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OSS 제안을 저는 동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펄벅은 중국에서 동의하는 독립운동가들과 교유한 적이 있습니다. 둘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해 대화했죠.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유일한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섬 산타 카탈리나로 향합니다. OSS의 비밀 침투 작전,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작원들은 강도 높은 군사 첩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ragen 것이네요. 요가고 싶네요. 제 시 maple은 공작업이 한 장량으로 향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전 quem은 기어트를 마실로 피해하여 스터벅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하는 걸 kinetic 추억을 들여야 합니다. 한국은 사용하려고 한 잔을 하고 있는 것을 에어냈다. 아낄이이 로스앤젤레스 인근하고, 이 해석 번역 billion은 온로를 너무 좋은 온로를 합니다. 소중한 공작야 할아버지에서 유일한 장단이 있는 도로를 보겠습니다. especially during the world war because of its location on the california coast it was almost a barrier they saw for submarine warfare anything else that was coming in so there were anti-aircraft guns there was a precursor to radar was being used here very early on that's kind of a defense against you know for the california coast and i also heard that there was a korean member actually who participated as a oss training 카탈리나 섬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Catalina Island is like a fortress. It's a very stiff cliff and then the ocean and it's like a war before the west coast. Yes, this is kind of the last line of defense. We had bases, the army had their signal corps over here. And where it says Emerald Bay is also called Johnson's Landing and that's the other, the third place that was part of the NAPCO project. So this is where these recruits were, as I said, given a knife and forced a choir to come in here. And survive for days in this mountainous area and be able to come back and hopefully be able to infiltrate once they're in back in Korea. 박물관은 OSS 극비문서들을 보관 중이었는데요. 한국 관련 극비문서도 있었습니다. So this paper proves that Koreans are actually involved in NAPCO project as an OSS member. Absolutely. And the NAPCO project isn't even told to the other OSS members. So they're being trained as OSS members for this project. So number one is to organize intelligence networks in Korea. Number two is to assist in the rescue of downed air aviators. Number three is to provide a base for future penetration of Japan proper by clandestine agents. And number four is to organize resistance, sabotage, and guerrilla activities. 극비문서들은 국내 침투작전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여줍니다. 특수공작원 지원 당시 유일한의 나이는 50세. 그가 젊은이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에 자원한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 승리하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건국의 기회가. 유일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와주는 것이 독립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선택했을 거라고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의 암우명은 A. 험한 산악지대가 훈련장이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냐는 말에 그는 반문합니다. 나는 건강한 한국인이고 조국을 도울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선인장이 많아 선인장섬으로 불린다는 카탈리나섬. 유일한이 지인에게 선물받은 한복바지를 입고 낙하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에 대비했던 유일한과 동료들. 총력전을 기대했던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국내 침투작전.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장르의 시국으로 돌아갑니다. 항복현을 계속해서ado. 결국, Beyond-Sksod yungu가 내인들 2017년의 유리한 종교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정보가 살펴라. 퍼벅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건 1960년. 다시 한번 유일함과 의기투합합니다 그 사이 한국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펄벅이 특히 관심을 기울인 건 전쟁고와 특히 차별받는 혼혈 아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전부 다 해외로 입양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 태평양에 빠뜨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이 나와요 미군이 진주를 해서 거기에 매매춘으로 몸을 섞은 증거물이니까 한국의 이미지상 참기 힘든 거예요 펄벅은 유일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혼혈 아들을 위한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팔을 걷어붙입니다 전후의 연대의식, 사회적 가치의 일치 이 부분이 유일한과 펄벅이 만날 수 있는 결정적 지점이 아니었을까 펄벅 같은 경우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약자에 대한 유일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약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우 개방적이고 매우 사회적이었어요 유일한은 유한양행 공장털을 펄벅 재단에 제공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편견과 차별 속에서 상처받던 혼혈 아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소사 희망원을 거쳐간 아이들은 2천여 명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펄벅 재단에서는 사람인 거예요 펄벅 재단 기숙사 유일하게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곳이죠 중요한 핵심단은 opportunity, 기회라는 말이거든요 아버지 나라로 무슨 아버지 찾아서 입양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떳떳하게 멋지게 살아남아야 된다고 너희들이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여사님의 그런 철학 혹은 시념, 신종 펄벅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힀스러워진 줄리 헤이닝은 소사 희망원 출신 혼혈인입니다. 최근에 자서전인 개천의 핀 장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의 기지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녀가 겪은 일들은 매우 극적입니다. 자신이 소망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룬 성공한 삶이죠. 하지만 오늘의 행복은 그녀 혼자 힘으로만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펄벅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줄리에게 엄마가 돼주었습니다. 존리와 펄벅의 사연은 미국 신문에서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I went to Pearl Aspok Opportunity Center 1967, and the lights went out at 10 o'clock, and I used to gather up my books and notebooks and tiptoe into the bathroom, sat on the bathroom floor and I would study. And when I got really tired, I slapped my face, pinched my legs so that I would be more focused. My effort did not go in vain.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기지촌 생활하던 친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줄리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I sprinkled her ashes and threw the urn into the Hun river and I said to my mom rest well and know that I love you with all of my heart and I will always, you will always live in my heart It was a cool night, and I was wearing hanbok because I wanted to honor my mom, and as the wind and my hanbok was just like a rustling as I was walking, that was quite a day for a young girl. Right over here, this is Per Aspok International presented me for the Woman of the Year or the Woman of Influence. The name has changed. I heard that this award is very meaningful. Only one person a year, right? Yes, only one person a year. Another person who got, I am just really delighted, Audrey Hepburn. Oh really? Audrey Hepburn received. 영화 로마의 휴일의 배우 Audrey Hepburn, 국가 원수의 영부인 등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수상해온 올해의 여성상. 2020년의 주인공은 줄리였다는데요. 줄리는 펄벅의 집에 처음 들어섰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And I carry my shoes. And I remember how my bottom of my feet felt very cold. Because this is a brick. You see how it felt like that. And I came in like, it was so nice. I said, here. And as I walked in, she will usually be, she's here before me. And then I say, good morning, mother. Good morning, Julie. And either I kissed her on her cheek or on her forehead. 줄리는 펄벅과 단둘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늘 무시당하던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준 이는 펄벅이 처음이었습니다. 펄벅은 중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양키 악마라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줄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고 합니다. I remember, I think that was when I asked her what was your happiest moment in your life. And what she told me was 1967 when she went to South Korea to Pearl S. Buck International.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펄벅이 한국의 혼혈아들을 품은 이유는 뭘까요? 태어나자마자 성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이방인으로 살았던 경험이 약자들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It's a big house. Oh, it really is. So I used to do things lik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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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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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we did wa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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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so twist twist twist. We did twist. 혼혈아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던 소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준 펄벅. 펄벅은 줄리 외에도 일곱 명의 자녀들을 직접 입양했습니다 모든 차별에 맞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줄리는 펄벅을 펄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소녀 줄리는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엄마로 쉴 틈이 없었던 펄엄마의 다리를 스케치북에 남겼습니다 펄벅 하우스 부근에 있는 줄리의 집 펄벅 하우스 부근에 있는 펄벅 하우스 부근에 있는 펄벅을 펴 줄리는 펄 엄마에게 김치뿐 아니라 여러 한국 요리를 직접 배웠다는데요. 줄리의 긴 이름은 한국인 친엄마와 그녀가 거쳐온 가족들이 준 것입니다. 컴포트라는 중간 이름은 펄벅이 주었죠. 딸의 일생이 편안하길 바랬던 펄벅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깨울 수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사실 바로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반생을 중국에서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디아스포라적 삶 혹은 이방인적 체험이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각 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의욕 이런 것들하고 자연스럽게 저는 그것이 연결된 것이 아닌가. 낳고 자란 환경, 성별, 국적이 다른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치관과 철학이 같아 친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의기투합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창시자이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던 유일한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소설가 펄벅은 그런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30여 년에 걸친 우정은 이제 빛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던진 도시락 폭탄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여성이 누구겠냐라고요. 그런 면에서 연미당이 가장 중요한 1순위인거죠. 거의 그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판단을 했던. 이때여도 아주 연미당이 아주 지극히 요양을 해줘서 쾌유가 될 수 있었다. 펄벅이 얼마나 눈에 띄는 존재했겠습니까. 여성으로서의 연대감, 약자에 대한 연대감이죠. 여성으로서는 애소년한 여성으로서의 연대감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